올해 들어 제 목표가 종교 개벽이죠 종교 개벽에 일조하자 저희 선생님 얘기 듣고 제가 고등학교 때 또 꿈을 꾼 게 종교를 어떻게 하나라는데 저희 선생님 말씀이 전체가 하나다 진짜 하나라니 하고 믿고 시작했죠 믿고 시작은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야 진짜니까 저는 믿음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요 모르면서 믿는 믿음은요 다 헛갭이에요 다만 그게 아주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건 이해는 돼요 뭐냐면 믿음은 진리도 믿어야 하니까 믿어야 공부를 시작하니까 중요한 거지 계속 믿고만 계시다는 건 공부를 안 하고 계시다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어떤 종교가 믿음을 강조한다 그럼 저 종교는요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홍의각당에서 믿음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얘네들은 답이 없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견성을 한다고 해놓고 견성한 사람이 안 나오고 있구나 견성하는 법을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럴 때 나타난 증상이 믿음의 강조입니다 공부법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유농식을 믿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우리 교주는 위대했지 않느냐 우리는 별볼 일이 없고 우린 답이 없지만 우리 교주는 위대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다면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거 파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친하지 않느냐 누구의 최측근이지 않느냐 측근 제자 아니냐 다 부지럽습니다 이런 얘기는 자기가 모른다는 얘기 그래서 믿음을 강조한다는 건 약으로 잘 써야지 잘못 쓰면 독입니다 저희 학당에 오시면 아주 얄팍한 믿음이면 돼요 처음 출발할 때 어느 정도 믿음이요 저 사람 말이 말대로 되나 보자 정도의 믿음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몰라 괜찮아 하다가 딱 참나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확신으로 피우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고전 믿음은 여기까지 끌어다 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그래서 결국 알고 보면 그 믿음에서 시작한 일이니까 처음 믿는 순간이 진짜 귀했다 내가 다른 걸 믿을 수도 있었는데 저기 누구 말을 믿은 거 정말 잘한 일이다 이런 의미로 찬양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 믿음만 붙잡고 계셨다는 것은 길을 떠나보지도 않고 끝나는 거예요 제대로 영적인 길을 진짜 떠나면서 자기가 확인했을 때 이 믿음이 확신으로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라고 그래요 이 말 해석을 못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라는 말이 뭔 말인지 그 얄팍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에 도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이란 게 뭐냐 내일 태양이 아침에 뜨겠죠 믿으십니까 믿죠 안 믿으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 내일은 안 뜰 수도 있다고 본다 다 믿어요 왜 너무 당당하게 믿어요 그거 진짜 10억 걸려요 겁시다 약간 찜찜하긴 하죠 혹시 안 뜰 수도 있지 하지만 웬만하면 그거 안 뜰 일이 없으니까 그건 과학 입증하니까 우리의 경험과 실험과 연구가 입증하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사막이에요 개정의 연습을 열심히 해 가지고 내 체험 내 실천 내 명상 영적 체험 내 연구로 입증한 것에서 오는 확신이 믿음이지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사람들을 치료하라고 보냈더니 못 고치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고쳐줍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우린 못 고쳤을까요 저 사람을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그럼 이 소리는 뭐냐 아직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예수님은 따진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기독교에서는 그게 영성의 레벨이에요 믿음이 믿음을 어떻게 키워 갈 거냐 그러면 많은 분들은 착각하는 게 주여 하고 소리를 지름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더 모든 걸 받침으로써 나는 믿음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완전히 영털입니다 이걸 만약에 이렇게 권장하는 교회만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라도 그건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을 망치는 길입니다 다 같이 모든 성자들은요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종교를 안 믿은 사람들 예수님 유대교 안 믿었어요 저 이상하다 바리세파들 다 믿음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이 자체가 좀 이상하다 성령 만나면 될 일을 왜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부처님이요 브라만교들이 다 그 당시 막 믿음으로 온갖 신들 인들아 해가지고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안 믿었어요 안 믿고 내가 스스로 확인해서 자명한 것만 인정하겠다 하고 숲에 가서 처절하게 실험해 가지고 결론을 내냐고 소쿠라테스 당시 제우스 그런 신화 안 믿었어요 신성 모독으로 걸릴만 했던 게 안 믿었어요 그 당시 우리가 아는 그리스 신화를 안 믿었어요 이 양반 혼자 다른 사람들은 다 믿었어요 믿고 거기다가 막 제물 바치고 제사 지내는데 딱 그 대화가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 붙잡고 신들이 그렇게 문란한 행동을 하는데 신이 정의롭냐 정의로워서 신이냐 신이 하면 정의롭냐 이런 걸 던지니까 아테네 청년 멘붕옵니다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그 당시 세속의 견해 편견 이 시대의 어떤 한계를요 과감히 물리치고 내가 영적으로 실험해서 확인한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다르다고요 이 두 개의 차이를 이해 못하시면 그 종교단체에 가서 그냥 사이비 종교의 제일 호구가 잘 믿는 사람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제일 호구니라 제일 호구죠 예수님 말씀도 이상하게 써먹습니다 원래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확인하셔서 스스로 꼭 저는 제가 종교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저는 종교를 싫어합니다 종교 강의를 하지만 종교를 싫어해요 종교 안에 있는 철학의 정수는 좋아합니다 진리는 좋아합니다 왜? 제가 실험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진짜 믿음을 키워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믿음을 맹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들 그런 의식들 이런 건 정말 싫어합니다 왜?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바리세파 혐오하듯이 저는 혐오합니다 그런 각종 종교의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의식들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믿음으로 세뇌시켜 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들 저는 아주 싫어하고 그걸 길이라고 가르치는 것도 혹세무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 종교건 사이비 종교건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대놓고 그러려고 만든 게 사이비 종교고 고등 종교는 성자가 만들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사이비 종교같이 돼버린 또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등 종교에도 그건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고등 종교니까 낫겠지 하시면 안 돼요 신부님이니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겠지 스님이니까 나를 견성으로 인도하겠지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견성을 했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는 분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확인 속에서 여러분 믿음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학당 오셔서 학당 안 믿고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오셨다가 누가 강권해서 억지로 오신 분들 다 얼굴에 써 있거든요 억지로 옴 거의 건들지 말 것 내가 가만히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엄청 참고 있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끌려온 분들이 견성하고 가요 데려온 분들은 견성 못하고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많아요 우리는 십 몇 년을 운영해 봤잖아요 누구 데려오시면요 억지로 끌려왔다가 듣다가 어, 이거네 하고 가요 그런데 그 데려온 분은 또 계속 뭔 얘긴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 저희가 난처해서 그래요 같은 일이 항상 일어나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요 막 믿음, 믿음, 믿음 하는 사람이 깨달은 게 아니고요 의심 덩어리인데 와서 뭐야 네 말이 틀렸다는 걸 입증해 주겠어 해서 몰라 해서 뭐가 된다고? 몰라 어, 되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확인했는데 이 믿음이 사라진다고요? 죽어도 안 사라져요 이 믿음은 이런 믿음을 키워가는 이게 믿음 키워가는 법이에요 체험하게 해주면 믿음은 안 사라져요 더 강해져요 그 체험을 정확히 설명해주면 더 더 믿음은 강해집니다 이게 진짜 믿음을 키워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커져가는 게 영성의 그 레벨과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근데 제가 왜 믿음을 이렇게 부정하는 말을 많이 하느냐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 믿음은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커져가는 믿음이에요 성령이 보증하는 믿음이고 한쪽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믿어야지 믿어야지 해가지고 만들어요 이런 얄팍한 믿음은요 한 방에 날아갑니다 저한테 막 강한 믿음을 가지고 어느 종교 가자고 막 권한 분들 다음에 보면 다른 종교가 있어요 이 믿음을 감상을 못 해줬나봐요 그 종교가 또 다른 데가 계십니다 다른 데서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자기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마음은 불안하니까 또 옮기고 이리 옮기고 왜 그러냐 왜 불안하냐 진리에 기반하지 않은 것은 진리에 기반하지 않은 신앙이라는 건요 위로를 일시적인 위로를 주는 방편입니다 잘못되면 망상이고요 확인하세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있죠 확인하시라 확인하는 법 어렵지 않다 요즘 이렇게 거의 도식으로 모든 종교를 설명해서 새에 올려드리기도 했어요 그것도 하나하나 해 드릴게요 각종 각 종교들별로 구분해서 그 도식은 이거 이거 하나면 다 설명되죠 여기에 지금 참나의 현존 참나의 현존 지금 느끼시나요 공부는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만 다시 또 설명드리는 거예요 참나의 현존을 자각하지 못했다 각종 모든 경계 각종 역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처한 어떤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참나의 현존으로 즉각 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데요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갔다가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은요 큰 보살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큰 도인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크다는 게 상대적이겠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성취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 돌아가면 이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이 삶의 방식이 제가 무한루프라고 했는데 이런 진리의 무한루프에 빠지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라한이 될 수도 있고 확철대우자가 될 수도 있고 보살이 될 수도 있고 셋 중에 하나는 됩니다 무조건 이게 돌아가기만 해요 여기 안 깔려 있는 걸 우리가 범부라고 하고 여기 깔리면 이제 성자의 부류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참나 현존 자각 못하고 성스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꼼수를 부려서 성스러운 모습을 그럴싸하게 만들어 낼지라도 그거는 진짜한테는 다 발각됩니다 예수님한테 바리세파가 싹 발각됐듯이 다 발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성령 받아라 하듯이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는 참나 받으시라는 거 받는 법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몰라만 하고 계시면 돼요 왜 내 생각 생각들이 참나를 방해하는 요소니까 내가 사실 내가 그냥 참나예요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참나예요 지금 참나가 돼야 된다는 게 웃기죠 참나를 받아라도 방편이지 없다고 생각하니까 받으라고 하지 실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그냥 여러분 자신인데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의 참나를 못 바라보는 이유는 생각감정고감에 마음이 끌려다녀서 그러니까 관심이 그쪽에 빠져서 그러니까 관심만 그런 무관심으로 바꾸면 되겠죠 깊은 명상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무관심 상태로만 계시면 돼요 쌩 깐다 그러죠 일체 경계에 대해서 쌩 까는 상태 아니 기쁜 일을 보여줬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슬픈 일을 보여줬으면 슬퍼해야 되는데 기쁘고 슬프고는 너 알아서 하고 난 잠시 모른다 하고 있겠다 하고 계셔버리면 기쁨 슬픔을 초월한 내 마음이 내 마음의 밑바탕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있다고요 지금 저를 보고 계신 그 의식 그 자체 존재감 그 자체예요 집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계속 존재하셨잖아요 존재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참나를 계속 인식한 거예요 그게 참나예요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자리 지금 평생 존재하실 거잖아요 죽은 뒤에도 존재하실 거예요 사후 세계가 있다면 이렇게 영원하게 존재하는 그 자리가 참납니다 생각은요 계속 바뀌잖아요 감정도 바뀌었고 오감도 바뀌고 지금 오감 제가 손 들면 벌써 오감 바뀌었는데요 손 안 들던 거 보시다가 손 드는 거 보고 계시니 이미 여러분을 규정하는 이 경계 환경은요 생각 감정 오감도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 생각이 바뀌어 버려요 감정이 바뀌어 버려요 오감이 바뀌어 버려요 안 바뀌는 게 뭐냐고요 존재한다는 그 의식 자체 그 의식이 뭐냐 알아차리는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냥 알아차리고 있어요 여러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할 때 그냥 알아차리고 있지 지금 몸에서 한번 기계가 돌아갑니까 아 이제 알아차리자 하고 아니요 항상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초점만 여기서 여기 옮겨 준 거예요 그럼 이걸 알아차리고 있어요 다시 이리 옮겨 놓으면 이걸 알아차리고 있어요 우리 마음은 알아차림은 태양 같은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돋보기예요 어디에 돋보기를 어디다 들이대느냐 따라서 그걸 알아차리는 거지 알아차리는 능력은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해도 자연이 발동하고 있죠 왜 그러냐 그게 참나 자리에서 나오는 능력이거든요 참나는요 그냥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냥 존재하고 그냥 알아차리는 능력 알아차리는 자리 자리라고 하죠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니까 그 자리가 여러분 참나입니다 이 이상의 참나를 찾으시려는 짓은 무모한 짓이고 결국 그 찾으시다 보면 여러분이 만들어내요 환상을 만들어내요 이건 정말 자명한 세계입니다 하나도 보태지 마시고 편견 망상 실험을 해보세요 지금 내 의식에서 변하지 않는 자리가 딱 하나 있다 뭐냐 생각도 바뀌었다 바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몰라 몰라라는 생각을 이용해서 몰라 하고 무관심으로 빠트려버리면 그냥 존재만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바로 해보세요 지금 수시로 하세요 이번 생에 몰라만 얻어도 여러분은 견성을 하고 갑니다 몰라만 잘해도 알아 하려다가 인생이 꼬여요 알아 알아 알려고 하니까 복잡하죠 왜 모르니까 안다 모른다에 모른다에 빠지면 괴롭죠 근데 이건 아니에요 안다 모른다 자체를 몰라 해버리는 거예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른다 하고 딱 쳐버리고 딱 정신 차리고 계시면 매 순간 퍼펙트합니다 정신이 자명하고 그 안에는 육바라밀이 온전해요 그 자리를 처음엔 몰라요 육바라밀이 뭔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이 자리 안에는 진선미 사랑과 정의가 온전하구나 내가 선 안 돼도 온전하니 그 자리가 하나님 자리죠 선 안 돼도 온전해야지 하나님이 내가 하란다고 마음 바꾸고 그러시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항상 진선미로 육바라밀로 나를 인도하는 자리지 퍼펙트한 자리지 하나님이 그거 자명한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봐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애고가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 수용능력에 따라서 전날의 과오를 깨닫고 더 자명해지고 더 자명해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나의 현존 안에 먼저 머무실 수 있어야만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계속 머무르시다가 나중에는 24시간 24시간이 가능하냐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원래 참나니까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노력을 하지만 나중에 알면 노력을 안 해도 뭐예요 나는 원래 나다 하는 걸 알게 돼요 나는 나다 라는 말이 나오셔야 돼요 나는 나다 내가 난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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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기에 노력해야 돼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면 생각감 정오감을 제거하고 처음에는 무시해보고 막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느냐 모르시니까 참나가 있다는 걸 노력을 하는 거지 나중에는 노력을 안 해도 뭐예요 지금 여러분 노력 안 해도 자기가 존재한다는 거 알고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참나인 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나중에는 노력이 필요 없어지죠 노력은 계속해요 왜 더 알아차리고 싶으니까 노력은 하겠지만 참나가 이렇게 현존하게 만드는 데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원래 현존하니까 이렇게 마음을 개발해 나가시면 참나에서 뭐가 와요 자성의 직관 참나가 참나가 뭘 모른 자리가 아니라 육바람이 온전한 자리라서 원래 우주의 모든 진리를 비밀을 알고 있어요 참나는 에고가 모르지 참나는 답을 알고 있어요 내 안에 답이 있다니까요 아는데 참나는 아는데 내가 모르니까 먼저 참나랑 접속한 뒤에 참나가 아는 걸 나도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성 직관은 참나가 원래 자신의 본성을 직관하고 있는 자리니까 참나 안에 참나 안에 자성이 진리가 새겨져 있는데 참나는 이 진리를 알고 있죠 나도 좀 같이 알자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 참나의 지혜 에 접속하기 위해서 참나의 현존에 함께 함으로써 참나가 아는 걸 나도 알았는데 보세요 이게 좀 다릅니다 예전에 제가 자세히 얘기 안 해드렸는데 좀 구분하면 참나의 현존은 자체로 참나는 퍼펙트하게 우주를 우주의 진리를 직관하고 있겠죠 근데 나는 사실 참나의 현존에 머물러도 다 못 알아내죠 그래서 참나의 현존에 내가 머물러도 자성에 대해서 직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아내는 것 그 중에 일부입니다 왜? 내 에고의 업장이 털어진 만큼 수용해요 사실은 요렇게 그리면은 완벽한 자리에 내가 접속하는 개념이고 요 지혜 부분에서는 여기서 자성 직관은 자성 직관 중에 내가 알아낸 걸 말합니다 알아낸 거 자명하다 찜찜하다 느낌 확실히 받은 거 그걸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진리를 분석 아시겠어요? 이게 겹쳐져 있지만 약간 구분해서 얘기해 보면 요 느낌에서는 참나가 원래 온전하니까 온전히 진리를 직관하고 있지만 내 에고가 수용할 수 있느냐 또 다른 문제거든요 요 측면에서는 내 에고가 이 직관 중에 수용한 거 이 직관을 수용하면 어떤 느낌 오냐면요 자명하다는 느낌이 올고 찜찜하다는 느낌이 확실히 옵니다 어떤 식으로 오냐 자, 참나 접속했어요 참나는 원래 진리를 직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직관해야 되거든요 내 에고가 에고가 참나랑 같이 있다가 보니 에고도 직관합니다 참나의 직관이 전해져요 에고한테 그때 어떻게 전해지느냐 압축 파일 받는 것처럼 통으로 느낌만 옵니다 구체적으로 뭘 알았다는 걸 모르고요 아, 알았어 하는 건 알아요 내가 아, 느낌 왔어 자명해 그러니까 지금 압축 파일로 받은 거라 파일을 받았다는 건 알아요 정보를 얻었다는 건 아는데 어느 분야의 정보라는 것도 대충 아는데 구체적인 정보는 뭐예요? 파일을 열어봐야 알아요 열어보는 행위가 분석입니다 언어로 분석을 해 보시지 않으면 자기가 뭘 진리를 직관했는지 몰라요 막연하게 그래서 이 과정이 여기까지는 왔어요 참나는 알았어요 참나와 함께 있다 보니까 영감들이 와가지고 내 안에 뭔가 자극을 준 것까진 알겠어요 근데 그 자극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하시면요 이 과정이 왔으면요 그냥 다 날아갑니다 느낌 같은 느낌으로 머물다 다 날아가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아세요? 아 그 20년 전에 어떤 느낌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밖에 말을 못 해요 느낌 같은 느낌이니까 이건 진짜로 그걸 언어로 분석을 해 봐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해져요 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믿음이라는 게 이런 믿음은 허황된 거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보가 와야 돼요 내 안에서 자명한 소리가 다 여러분 들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24시간 여러분한테 속삭이고 있어요 교회 나가야 뭐 개시를 받고 뭐 아니에요 성령 안 받아도 알고 있어요 왜? 성령이 원래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가 나요 여러분 지금 저한테 갑자기 욕해 보려고 해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지마 하는 들려요 안 들려요 뭔가 이상하죠? 아 그냥 나 욕할래요 아니 하지마 뭔가 찜찜해합니다 소리가 바로 나요 24시간 여러분이 뻘짓할 때마다 소리를 내요 성령이 소리를 내요 그런데 애고가 누굴 끌어들여요? 사탄을 끌어들입니다 사탄은 별거 아니에요 애고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는 자리지 지를까 말까? 질러 질러 그것도 사탄도 하느님 작용이에요 그 사람의 애고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작용입니다 애고는 애고답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지를 때 질러야지 이거 지르면 우리 집 생활이 힘든데요 아니 그래도 지르는 게 애고야 이런 식으로 계속 애고 아니 월급 한번 질러 보는 거지 애고 이게 진정한 탐진치지 이런 식으로 계속 여릅해서 탐진치를 하라고 부추기는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온 작용이에요 왜 인간을 창세기에서 어때요? 인간 쫓겨나잖아요 인간 쫓겨날 때 하나님이 너네 고생 좀 해봐라 할 때 그때 뭘 우리한테 프로그램을 해놨겠어요? 고등 침팬지 중생답게 살게 프로그램 해놨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중생답게 살도록 그게 탐진치 프로그램입니다 탐진치 기본값이 작동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중생답게 사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참나 현존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할 때 막는 힘이 작용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려는데 막는다고요? 사탄이네 별게 아니라 알고 보면 세속에 우리를 묶어두는 하나님의 또 그것도 작용이에요 섭리에요 그래서 그게 막아요 그걸 뚫고 올라와봐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 뭐겠어요 그래 그걸 뚫고 올라와봐 이거죠 그걸 뚫고 올라올 때 너가 진정으로 내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사탄 탓 핑계대고 사탄 때문에 안 되겠어요 자잘하면 하나님이 볼 때 좀 황당하겠죠 그런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약간 이제 성경에 그런 신화까지 좀 들먹여서 말씀드렸지만 메시지만 잘 이해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탐진치 프로그램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걸 벗어나려고 할 때 분명히 그 프로그램이 우리를 방해한다 우리의 기본값이 탐진치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탐진치 작동하시잖아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나 육바라밀과 이 성령이 작동하려면 한번 거듭나야 돼요 이 거듭남이라는 게 프로그램이 지금 기본값이 재설정돼야 된다고요 사실은 원래 설정돼 있어요 우리가 재설정되는 수준으로 다시 찾아야 돼요 다시 작동시켜야 돼요 그 작업입니다 지금 그럼 참나를 안 만나고 어떻게 작동시켜요 참나를 만나고 참나 안에서 참나만 알고 있는 그 정보를 나도 받아보고 그것대로 내 생각을 진리에 맞춰보고 실제로 그러면 진리의 실천까지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반성하고 반성한 걸 가지고 다시 깨어서 하나님의 그 자명한 진리에 부합하는지 자명 찜찜 느낌을 느끼면서 명상에 들어보고 명상에 들었을 때요 여러분이 생각한 망상이면요 명상에 그 망상을 딱 품고 적으세요 종이에 나는 선악은 본래 없다고 생각한다 하고 딱 잡고 명상에 들어가서 자명한지 아닌지 내 뜻 말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참나 안에 깨어있다 보면요 불순물은 날아갑니다 찜찜한 건 더 부각되고 자명한 것도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자꾸 날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성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직관하면서 자명 찜찜 느낌이 강해져요 그래서 불순한 생각 한 것에 대해서는요 찜찜해서 견디기 힘들어지고 자명한 생각은요 지지를 받아요 이러면서 생각이 더 힘을 얻어요 또 실천해 봐요 다시 실천까지 해보고 생각을 다시 점검해 봐요 그리고 다시 명상에 들었을 때 더 진리라면요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다 보면 누구나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자신의 삶에서 진리를 구현할 수 있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끝없는 개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직관이 개시예요 개시가 계속 민감해지면요 지금 둔해서 그렇지 민감해지면요 24시간 내가 성령을 받기 전부터 성령은 내 안에서 계속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하는 거 다 알게 돼요 이 사정이 다 밝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정도 되면요 종교 초월에서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종교의 믿음이 강하냐를 묻고 있어요 그거 다 개소리죠 진리를 왜 자기들이 소유하려고 그래요 이런 거예요 지금 태양이 밖에 떠 있는데 이 아파트에 각 층마다 바라보면서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 창을 통해 들어오는 태양이라야 진짜 태양이다 아래쪽부터 태양 들어온다는데요 그거 가짜일 거야 이런 망상해 불교도 진리 안다는데요 가짜일 거야 아마 사탄일 거야 태양이 우리 집 말고 다른 집에 들어간다는 걸 난 용납할 수 없어 다른 민족이 아프리카의 원주민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걸 난 용납할 수 없어 그 마인드로 가서 아프리카 문화 다 박살내고 했죠 이상한 문화도 많아요 이상한 거는 진리에 맞게 가르쳐 주면 되지 우리 거를 강요하는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정말 무지한 발상이죠 이해되시죠 태양을 독점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지금 준우가 다섯 살 때 주장한 겁니다 달이 나만 따라오는 것 같다 요런 수준 다섯 살 수준의 마인드예요 이상하게 하느님은 나만 이뻐하는 것 같아 요런 생각 가끔씩 드신다면 다섯 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 먹은 밥이 아깝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섯 살 수준에서 내가 머물러 있구나 그런 거예요 종교 제가 종교를 반대하는 부분 종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종교가 보이는 행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 그겁니다 우리 종교라야 진리를 완벽히 구현할 수 있다 우리 교주님이라야 진리를 온전히 구현하셨던 분이고 우리 교주님을 믿어야만 구원 받을 수 있다 방편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인데 그걸 계속 믿고 있다는 건요 뭐가 문제냐면요 방편으로는 가끔씩 쓸 수 있는 방편이 너무 무지하면 그렇게라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진보가 없다 아무도 저 종교 안에서는 진짜 진리를 만난 사람들이 아무도 없나보다 라는 것에 입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대화 나눠보면 이 종교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지 이미 망했는지 아니면 희망이 있는지 아니면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분들의 애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보면 돼요 이 식으로 작동 안 한 종교 성직자들은요 다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불교면 견성하고 계셔야 돼요 참나의 현존 안에서 이렇게 피드백을 끝없이 해가면서 살아가고 계셔야 돼요 기독교인 같으면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살고 계셔야 돼요 온 불교분들은 저기 일원상 공적영지 법신불 안에서 이렇게 살고 계셔야 돼요 내 뜻이 아닌 진리의 뜻대로 내 삶을 재무장해야 돼요 이 진리의 무한루프에 빠져버리면 아라한 이건 아공 깨달으면 아라한 법공 깨달으면 견성자 구공 깨달으면 위대한 보살로 다 거듭나셨을 겁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져 있어요 중생하고는 근데 그분들도 탐진치가 기본값인 건 똑같아요 다만 기본값 하나를 더 가졌기 때문에 늘 탐진치가 동하듯이 늘 육바람일과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로 무장한 마음이 진리의 마음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중화를 시키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 차이입니다 이게 돌아가주면 탐진치 자동 출동하듯이 이런 진리의 마음이 자동 출동해주고 이런 삼학, 선정, 지혜, 실천이라는 세 가지 공부가 습이 돼 가지고 내 안에서 단순히 습이 아니라 참나 안에서 습이 돼 가지고 참나의 지지를 받으면서 터져 나오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거 정확히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여기 오신 것만 해도 인연이니까 이거는 삶에 꼭 들이세요 이거 하나 들이세요 이게 돌아가야 됩니다 어딘가 막혀 있는 거예요 공부한다는 많은 분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진보가 없다 이 중에 어딘가 막혀 있는 겁니다 지금 피드백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있거나 이것부터 시작이 안 됐거나 참나의 현전부터 성령을 못 받았거나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지혜를 얻어서 선악을 식별하고 하나님 뜻을 구현할 텐데 어디서 막혔죠? 하나님하고 일단 안 친하니까 막혔죠 다 막혔죠 어제 그 드라마 미드 AD라고 바이블 더 바이블이 시즌 1이고 시즌 2인 미드인데 예수님 가시고 난 뒤 이야기예요 사도 행전을 그대로 만든 거예요 사도들은요 성령 받은 성령 받아야만 거듭나거든요 성령 세례를 물에 빠트리는 세례는 형식이고요 사실은 진짜는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표현합니다 불이 이렇게 돌아요 받으면 뭐 보여줄 게 없으니까 방언을 막 합니다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닌데 방언에 빠져버린 교파도 많아요 방언해야만 성령 받은 줄 아는 그것도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방편 쓴 거지 떠들 필요가 없으면 안 떠듭니다 내가 떠들어서 사람들한테 성령이란 게 진짜 있구나라고 보여줘야 할 때는 방언도 필요합니다만 방언 필요 없죠 내가 성령 받아서 거룩해지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이 방언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막 예수님이 혼자 막 뭘 씨부리고 계셨다 없어요 그런 거 기록에 필요할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 역사를 근데 나는 방언해야 돼 라는 게 벌써 하느님한테 협박입니다 아버지 전 다른 방식 말고 방언의 방식으로 해 주세요 싸 주세요 자 쏘세요 막 이런 거죠 헛소리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뭐가 망상인지 뭐가 아버지 뜻인지 다 식별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찜찜한 짓을 하려면 찜찜하거든요 찜찜해서 못해요 인간들이 그렇게 타락한 존재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사는 이유는요 성령이 저 내면에서 잡아주고 있어서 그래요 찜찜한 짓 못하게 하려고 찜찜함을 막 성령님이 하루종일 하는 일이 대부분 여러분 안에서 찜찜 버튼 누르는 겁니다 하지마 찜찜찜찜찜찜찜 꼭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마라는 짓은 또 해야 될 짓은요 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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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안해요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의 방식만 도입하면 성령왕님하고 하나님하고 참나랑 친해지면 자명찜찜 신호가 더 강하게 들립니다 못 들은 척 이제 하기 힘들어져요 그러면 안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바뀝니다 솔직히 여러분 안 할 수 없게 뭐라 세워야 바뀌지 내가 그냥 바뀔 것 같으세요? 고기 먹던 분이 갑자기 풀을 먹는다 암 선고 정도는 받으신 겁니다 당뇨나 뭔 얘기인지 아셨죠? 큰 병 선고 받으신 거예요 그때 마음이 딱 고쳐 먹어집니다 그 전에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야 이거 못 먹는 게 삶이냐 이제 이러면서 드시다가 딱 식은땀 한번 나야 입맛이 싹 가시죠 진리를 진짜 진실을 알면 확 정신 차려집니다 그 정도로 내가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 습관 바꾸고 싶어 인격자가 되고 싶어 보살이 되고 싶어 식은땀이 그러면 하루에 몇 번씩 나야 돼요 사실은 이해 되시죠? 그냥 나냐 이거죠 식은땀이 혼자 망상 부려서 나느냐 참나 안에서요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제삼자가 돼서 나를 평가해 보는 시간을 꾸준히 갖지 않으면 식은땀이 안 납니다 내가 한 짓을 다 변호하고 말아버려요 남한테 잘못해서 찜찜한 느낌이 겁나 들어도 뭐라 그래요? 집에 와서? 에이 누구라도 다 그랬지 그래도 나는 양반이야 이런 식으로 말 다 돌려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명상을 그런 소리 말고 명상을 하고 딱 양심분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찜찜해 소리가 제대로 들려요 왜 찜찜했는지까지 분석이 돼요 그 사람한테 내가 육바람일 중에 뭘 잘못했구나 특히 이렇게 쭉 분석이 돼요 총체적으로 잘못했는데 그중에 뭐가 어떻게 부족했구나 이렇게 쭉 보여요 그러면요 이렇게 알아버리면 믿음이 안 커질까요? 믿음이 커져요 하늘은 무섭게 하나라도 육바람이 어긋나면 양심이 어긋나면 반드시 질책을 하는구나 이게요 확신이 생깁니다 인과응보에 대해서 반드시 그 과보가 있다는 내가 내 마음 하나 살짝 남 모르게 남들은 몰라요 나만 아는데 나만 아는 마음을 살짝 잘못 썼을 때도 곧장 하늘은 거기에 대해서 무서운 질책을 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결과물도 그렇게 나오는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은요 끝없는 이런 성령 안에서의 양심 분석과 실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작업을 안 해놓고 안 해놓고 나는 뭐 성령님과 친하네 나는 거룩해졌네 다 헛소리라는 거죠 칭의 여기까지가 칭의예요 칭의를 해도 여기까지 칭의를 이뤄도요 성화를 안 하면 다 말짱황이라는 게 그겁니다 자기가 진짜 거룩해지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 진짜 거룩해지는 비밀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사도바울이 선악을 식별해 가지고 선은 하고 악은 안 할 수 있을 때 거룩해진다 성경에 답 다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 거 안 봐요 뭘 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만 봐요 무엇이든지가요 예수님이 말한 무엇이든지 뭘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뭐든지 무엇이든지 빌어라 이루어진다 뭘 빌게 될까요 우리가 양심도 잘 실천해질 걸 비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느님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자비를 주세요 이걸 비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소리예요 왜냐 하나님 저한테 돈을 주세요 할 때 양심 없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할 수 있대요 양심이 개발된 사람은 이 기도를 계속 하려면 심장이 아파옵니다 찜찜해 가지고 아버지 돈 계속 이런 기도 계속 해야 되나 아버지한테 성령으로 더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걸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하고 무관하다는 겁니다 욕심의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하고 그만큼 마음이 멀다는 얘기인데 그분의 기도가 이루어질 리가 있습니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본인 착각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준우가 백화점 가서 들어 누웠다 이거 안 사주면 나 가출하겠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다 이러면서 들어 누워서 난리 쳐서 사주고 싶지 않은데 주변 민폐가 심해서 일단 사줬다 그럴 때 준우가 친구들한테 가져가서 아버지가 내가 기도하니까 이걸 사줬어 라고 하면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이런 신앙을 신앙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땡깡기도가 통성기도가 땡깡기도죠 발을 구르고 두루 누워서 해라 이게 어렸을 때 다섯 살 준우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행위인 거예요 조금만 보시면 아시잖아요 모른 척하시고 다들 모르는 척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된대 이거죠 이렇게 하면 들어주시긴 한데 들어준다니까 약발 좋다니까 그러면 한번 해볼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땡깡기도 한번 해서 이루어지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그게 전형적인 인간의 중생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런 기도도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걸 통해서 또 내 삶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분은 쓰세요 그런데 이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전해주신 기도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 왜냐 성인들이 가르쳐 준 거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건 방편이지 애가 우니까 어쩔 수 없이 뭘 해준다던가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식으로만 해서 잘 한번 신앙생활을 꾸려볼래 다섯 살 수준으로 딱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자기 정신 연령이 그 정도니까 그 정도에 맞게 움직이시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성숙이 돼야 되고 더 질 향해 가는 삶의 방식이 계속해서 어린 시절 하던 유치한 짓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새로운 것을 계속 얻어 가야겠죠 이게 성경에 다 쓰여져 있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종교 초월하고 진짜 믿음 키우는 법은 이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며칠 전에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이게 도저히 짜증도 나고 짜증이 많이 나요 그래서 몰라 괜찮아라 잘 이겨내고 삽니다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답답하죠 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떠든 지가 16년째입니다 학당을 열고 근데 늘 새로운 듯이 바라보시는 눈빛도 부담스럽고 그렇죠? 와 오늘 또 새로운 진리가 막 이러니 저는 되게 힘들겠죠 뭔가 답답하고 항상 함께 이걸 즐기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그렇죠? 지금 다 같이 우리가 모여서 눈 감고 명상도 하고 자명하시죠? 그래서 자명 명상했더니 생각이 이렇게 자명해졌다 이런 거 나누고 집에 가서 또 실천해 보니까 일상에서 실천하고 또 이런 좋은 깨달음을 새로 얻었다 새로운 감상이 생겼다 이런 얘기 나누고 이러고 싶어서 시작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와 불교분들은 잘 이해하시지 않을까 해서 견성 콘서트를 열었어요 한 7년 8년 전에 불교분들은 견성도 알고 용어도 벌써 익숙하잖아요 기독교분들한테는 제가 일단 미안하지만 좀 기독교분들은 좀 뒤로 왜냐면 그분들 좀 겁나기도 하고 2단위로 몰리고 막 이러면 지금 학당이 막 생겼는데 어디 막 교회분들 와가지고 막 땅 밟게 한다고 막 이러시면 겁나잖아요 그래도 불교분들이 좀 무난하니까 종교에서는 열려 계시고 그리고 제가 공부한 것들을 언어로 이렇게 설명할 때 견성이니 보살도니 너무 쉽거든요 육바람 일이니 금방 이해하실 줄 알고 시작했다가 불교가 아니 많이 오셨죠 지금 불교에서 근데 불교라는 조직은 너무 견고해서 쉽게 바뀔 것 같지 않고 요즘 뉴스에 나는 불교는 다 뭐로 납니까? 그렇게 죽으면 결혼을 하시던 것 쌍둥이 아빠니 은천이 성취행이니 성폭행이니 그렇게 하고 싶으면 좀 옷 벗고 하세요 제대로 하고 싶으면 사귀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여주는 불교의 모습은 정말 점점 타락해 가고 있고 아니면 어두웠던 실상이 이제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죠 이제 인터넷 세상이 되고 예전 같으면 참고 넘어갈 일이 이제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하니까 밖으로 더 드러나실 수는 있지만 자꾸 이런 소식만 들려오고 제가 저는 불교를 향해 8년 전부터 견성에서 육바람일만 하면 우리 다 보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그렇게 외쳤던 사람으로서 답답하죠 현실이 안 바뀌고 그나마 제 위안이 되는 건 온불교에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또 저를 불러서 온불교 강의 중요한 강의들도 이렇게 하게 해 주셔가지고 온불교에서라도 원없이 떠드는 게 들어주시고 하는 게 좀 고맙죠 온불교로 가면 뭐 교무님들도 다 저를 아니까 일단 더 말이 소통이 되고 말이 더 그분들한테 들어가니까 좀 불교를 향해서 떠드는 거는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도 모르고 떠드는 거잖아요 물론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요 스님들도요 그 없는 살림에 응원의 메시지에 막 학당에 후원금도 내주시고 이런 스님들도 많으세요 지금 어려운 처지에 계시면서 그런 분도 많으시고 그래서 늘 힘이 납니다만 그래도 지금 우리 조교종 하나만 봐도 얼마나 견고합니까 기득권 기득권 세력이에요 요즘 또 상월 선언 해가지고 쇼를 하더라고요 다 쇼입니다 거기 진정성이 뭐가 있어요 신도들 신도들 동원해가지고 쇼하면 또 불교는 중흥할 거야 이런 얄팍한 마인드에요 보살도를 보여주라니까 또 3개월 나 추운 데서 잠 안 자고 병 안 걸리고 하는 거 봐라 막 이런 거 도를 얻어서 내놓으세요 불교 스님들이 뭘 내놓죠 학벌을 내놔요 요즘에 박사학위 몇 개 있다 그거 말고 견성 있는지를 내놓으라고요 그럴 거면 뭐 쇠소개에서 박사학위를 따시든가 출가한 이유가 뭐죠 박사학위 많이 딴 거를 저쪽에서 많이 따면 더 유명해지겠다 해서 그리 가신 건가요 본말이 전도된 세상에서 제정신 갖고 산다는 건 힘들죠 근데 보살도가 뭡니까 너네도 언젠가 다 제정신 찾게 해 주겠어 이게 보살도거든요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죽어도 안 멈출 거고 죽은 뒤에 연계라도 가서 또 제가 수작을 부릴 겁니다 지구 진화 개벽 계획 그거 하려고 온 사람이고 저는 지구 개벽 시키려고 왔어요 왔을 때 와서는 몰랐죠 정신없이 살았는데 선생님 만나고 알았죠 이게 내 평생 사업이구나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해오고 있습니다 백수 때도 이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요 요즘 설날이라고 쉬면서 집에 좀 있었잖아요 딱 예전에 제 백수의 제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출근 안 하니까 그대로 백수더라고요 근데 백수 때 모습이 어떨까요 저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연구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밤새 PPT 작업 워드 파일 근데 재밌는 건 저 백수 때도 그렇게 살았어요 밤새 노자 번역하고 그때 번역해 놓은 걸 가지고 제가 강의한 거예요 그때 주역 주역도 한 400페이지 한글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어디다 풀지도 못한 것도 있어요 뭐냐면 주역 개사 설계 전 강의는 했지만 그게 아니라 역학 원리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어요 하도 낙서 선우천 팔개만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풀어놓은 거 어디다 써먹지도 못할 것들 그때 백수 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안 하면 찜찜해서 또 하고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주역만 해도 사람들 다 머리 아파하고요 주역 전문가들도 설명을 못해요 외우는 거지 저는 그런 건 싫어요 진리를 실험해서 알아내요 진리지 남이 해놓은 거 외워서 전하면 이게 진리냐 해서 왜 하도고 왜 낙서고 왜 선우천팔배가 그렇게 돌아가고 계속 하루 종일 명상하고 연구하고 파일 작업하고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설날 때 확실히 알았어요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고 있구나 이번 설날 때도 매일 5시에 잤습니다 밤새 작업하느라 여기 무한루프에 빠지면 이렇게 돼요 명상에 빠지면 직관이 오고 자명한 생각 찜찜한 이거 안 하면 찜찜하면 자명한 좋은 생각이 나면 안 할 수가 없죠 해요 그래서 하다가 도지 죽겠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참나 안에서 쉽시다 참나 안에서 다시 자명이 또 해서 또 떨어집니다 오더가 해서 여기 빠져들면 어떻게 돼요? 밤낮도 없어요 제가 5주 가면 여기 며칠 전에는 새벽 5시 컴퓨터를 밤새 껐다 켰다를 해요 왜냐하면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고 딱 끄는 거예요 비장하게 딱 누워요 그럼 자동으로 명상이 되잖아요 누우면 아 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켜 그래서 죽겠는 거예요 켜면서 그랬어요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제발 살려주세요 더는 안 됩니다 딱 여기서 멈추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영감 좀 주지 마세요 하고 며칠 전에는요 거실에 나와 있다가도 그러잖아요 TV 보다가도 아 하고 가요 제 방으로 컴퓨터 켜고 또 작업을 해요 계속 떠오르니까 그래서 또 아 하고 떠올랐어 하고 딱 일어나니까 준우가 자기랑 놀아줘야 되는데 가니까 영감 떠올리지 마 떠올리지 마 그래가지고 막는데 뿌리치고 제 방을 갔는데 제 방 문 앞을 또 막더니 떠올리지 마 떠올리지 마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 그래서 하나만 하고 놀아줄게 하나만 하고 그래서 가서 또 하나 바꾸고 가서 또 다시 놀아주면서 이쪽 책을 안 봐야 되는데 경전만 보면요 막 무섭게 떠올라요 이게 조합이 경전에 나오지도 않은 조합들이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원불교 강의도요 거의 원불교의 새경전을 제가 나름 제시하는 정도 수준으로 기존 경전을 재료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조합들을 해가지고 원불교 100년 됐는데 그분들이 떠올리지 못했던 무서운 조합들을 어마어마하게 선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불교도 한 분 저희 강의 듣는 원불교도 한 분은 솔직히 이런 내용이면요 저는 방송 중단될까 봐 걱정돼요 워낙 새로운 내용을 제가 계속 쏟아내니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안 그럴 거면 내가 뭐하러 강의를 하느냐 기독교에 대해서도 제가 한 1년 성경만 봤잖아요 그 뒤로 성경강의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서도요 2000년간 성경을 봤다는데 못 읽어낸 조합들이 어마어마하게 보여요 저는 그래서 포커스가 한번 맞춰주면 저는 죽어요 몰입을 하면 빨리 몰입대상을 바꾸거나 그러니까 놀아야 되는데 딴 데 그러니까 완전히 관심사를 다른 취미에 돌려야 되는데 그거 못 하면요 계속 받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몰입책 썼지만 진짜 몰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몰입되면 죽는다라는 책을 쓰고 싶어요 꽂히면 죽는다 진짜 몰입 제대로 이루어지면 여러분요 못 견뎌요 계속 명상만 하면 더 맑은 생각이 또 나요 자기 찜찜했던 게 또 보이고 자명한 게 또 보여요 또 보여요 저는 지금까지 한 30년 하고 지금 학당 16년 해오고 견성 콘서트 유튜브 강의 8년째인데 주위에서 다 아실 거예요 저 친한 분들은 하루에도 영감이 떨어져서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명상을 하면 우주에서 오는 영감이라 막을 수가 없어요 영감이 부족했던 적이 없어요 하루에도 몇 개씩 영감이 오는 걸 제가 다 못 감당하죠 제 머리가 딸려서도 못 감당하는 게 느껴져요 우주에서 정보가 오는데 제 뇌가 한계가 있어서 못 감당하고 제 실천력이 한계가 있어서 죽을 것 같은데 밤낮을 좀 가려서 와야죠 밤에 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명상은 또 밤에 되면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들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제 삶이 이거라고 알고 그냥 살고 있고 백수 때부터 해오던 게 늘 이거였구나 하는 걸 새삼 느낍니다 그나마 오늘 같이 출근하는 날은 내가 좀 백수가 아닌 근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집에 가면 뭐예요? 명상해요 연구해요 나와서 이 떠들어요 저는 그게 그냥 하루 삶이 다 사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명상하거든요 책을 보면 연구가 돼버리고 아이디어가 나와서 책을 쓰게 되고 책 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로 나누거나 그래서 그냥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백순이 뭐니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직업이지 원불교 경전에 제가 원불교 1대 2대 종사님들은 좋아하거든요 이 두 분은 진짜 도인들이에요 제가 인정하는 두 분 이 두 분은 그 아래로는요 좀 좀 그래요 1대 2대는 확실히 도인들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도인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 막 시작했을 때 서점 가서 우리나라 왜냐하면 선생님 말씀에 우리나라의 조선말에 도인들이 많이 왔다 그래서 조선말 도인들 책을 찾다가 한몫에 된 책이 있었어요 지금도 새로 출간됐더라고요 개벽 들어간 제목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최수은, 최시영, 강증산, 소태산, 고1대 원불교 종사, 2대 종사님, 정산 이 다섯 명 기억에 제 기억에 그래요 이분들 1화를 묶어서 보기 좋게 책으로 만든 게 있어요 한 페이지에 1화 하나 정도 소개돼 있는 이걸 보면서 제가 양심공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대학 간 이후로 고등학교 때 본 거니까 대학 간 이후로 어떤 사안을 접하건 제 머릿속에서는 4대 성인들 경전하고 우리나라 도인들 언행해 놓은 거 한 번 지나가요 그럼 내 행위가 자명한가 찜찜한가를 그분들하고 비교해서 양심 분석을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럼 경전에 비교해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초한 상황과 경전에서 전한 메시지 비교하고 그분들 사상이 다 또 다르니까 하나로 이해해 보려다가 종교를 회통하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때도 제가 그분들 덕을 받은 게 있어서 지금 토해내나 봐요 인과는 무섭죠 고등학교 때 그분들 덕에 공부를 해놨으니까 소태산 정산 이분들 때문에 공부를 한 게 있으니까 지금 소태산 선생님 강의는 지난 한 3년 전에 했고 원불교에서 이번에는 2대 종사 정산 선생님 강의 해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주 도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읽다 보면요 최근에도 이제 그분들 경전 내가 빠진 거 더 없나 하고 구석구석 읽어보거든요 강의할 때 좀 참고하려고 보다가 놀란 구절을 막 발견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주장들이 거기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직업이라고 알고 있는 거 사실은 부업이고 이 삼학 닦는 게 우리 우리 본업이다 이거를 워너비다 하시더라고요 같은 말이죠 이게 경전이 하나 굵기로 있어요 똑같은 마인드 아닙니까 한 사람 같은 생각이죠 여러분 직업이 사실은 부업이고 이 육바람일 이 삼학 늘 깨어서 참나 안에서 깨어서 선정 닦고 지혜 닦고 실천해 보는 게 여러분의 본업입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될 본업 보살의 본업 그래서 저는 출가제가 이런 구분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원불교는 출가제가 또 따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안 듭니다 출제가 구분을 하면 안 돼요 저희 학당 같이 하셔야 돼요 멘토와 그냥 회원이 있는 거지 여기 출제가가 어디 있어요 집을 나오면 제가 반대죠 오히려 제발 집을 나오지 마라 출가하지 마라 그냥 직업이죠 그러니까 전업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육바람일 보살도는 우리의 본업이다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은 부업이다 학당에 있는 저 그런 멘토들은 뭐냐 그냥 전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뿐이에요 절에 있는 스님들도 뭐예요 전업이지 무슨 출가예요 그렇죠 아니 속세에서 어딜 출가 집을 나오면 어디 웃깁니다 부모 자식 인연 싫다고 나와 가지고 절에 가서 또 부모 자식 만들어서 서로 은사스님이 부모보다 더 깊다 더 극진히 봉양하고 있어요 그럴 거면 뭐하러 나온 거예요 이해 되세요? 어디 가서 똑같은 그걸 하고 있을 거면 인간관계의 메인 건 다 똑같은데 무슨 출가예요 그런 거 출가 아닙니다 진짜 출가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기본값이 바뀌는 게 출가예요 본부의 집안에서 열애의 집안으로 출가하는 건요 기본값이 바뀌어 버려야 돼요 탐진치 솟구치듯이 육바람일 솟구칠 때 여러분 출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직업을 갖고 계신 거 그걸 부업으로 알고 본업을 전업도 필요 없어요 본업을 육바람일 보살도가 내 본업이다 하시면 그게 그냥 사실은 전업인 거죠 하루 종일 자신의 생계수단을 통해서 육바람일 하고 계시면 이미 전업인 거죠 아예 이런 직업을 택해서 더 전업이다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구별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본래 하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출제가 구부는 사실은 없어져야 된다 좀 더 전업이냐 다른 부업하면서 하느냐의 차이지만 본업은 똑같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본업을 하루 종일 본업을 하는 거니까 알고 보면 다 전업하는 거다 사실은 뭔 얘기 하려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닌데 아무튼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백수분들도 힘내세요 전업이십니다 여러분 전업보살이세요 아니 학당에 취직해야 전업인가요 아니요 내 하루를 육바람일에 온전히 바치면 전업이에요 보살도에 사막에 온전히 바치면 전업이에요 집에서 항상 이 사막만 하고 계세요 아 집에서는 아니구나 되도록 집은 나오세요 부모님 눈에 안 띄는 게 좋습니다 그게 보살도입니다 안 보면 잊혀집니다 그래서 항상 안 보면 잊혀진다는 걸 알고 아 왜 어머니는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 자꾸 눈에 띄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띄면 괜찮습니다 밖에 나오셔가지고 자신 나름의 아지트 돈 안 되는 아지트를 하나 찾아서 거기서 이걸 하세요 참나 현존 하느님한테 정보 받고 자명찜찜 뭐라도 해보고 피드백 해보고 이게 잘 돌아가면 여러분은 이미 우주에서 훌륭한 직업인이에요 백수가 아니라 직업인 백수는 이 시장에서 하는 말이고 지금 이 자본 시장에 내가 못 들어갔으니까 백수라고 하는 거지 제가 입증합니다 왜 백수나 지금이나 저는 늘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예전부터 전 이게 전업이었던 거예요 언젠가 또 세상이 알아줄 날 오면 어 그러면 또 거기에 맞게 알아주면 더 좋죠 알아주면 좋지만 알아주지 않아도 논어에 나오잖아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 학문을 즐기면 군자로다 군자란 직업을 얻는 거라니까요 보살이란 직업을 얻는 거니까 열심히 즐기시고 이런 보살도를 설명할 지금 우리나라의 종단이 있나 이거죠 대승불교를 제대로 설명할 종단이 있나 제가 예전에 제가 저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한불교 홍익종이라고 제가 하나 열받으면 창종한다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 창종은 이미 된 거죠 사이버 종단 대한불교도 대한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대승불교 홍익종 우리는 대승불교 홍익종입니다 여러분 누가 눈에 무슨 종단이야 불교 맞아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저것이 이제 드디어 교주가 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안 만들 거예요 어차피 사이버상에 카페나 하나 만들어 놓지 페북이랑 안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대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이 그냥 전업보살들을 육성하는 종단이 있어야 된다는 제 생각이에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대승불교 종단이 없어요 티벳이 대승불교라고요? 아니요 출제가 거기도 구분 엄격하고요 거긴 뭐 뭔 놈의 스승한테 모든 걸 헌신해야 되고 스승한테 모든 걸 바쳐야 돼요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믿음, 그건 어리석은 믿음이에요 진리 안에서 확신을 주면 알아서 믿는데 무슨 스승한테 모든 걸 바쳐요 부처님도 요구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부처님도 항상 얘기했어요 자명하면 머물고 자명하지 않으면 떠나라 스승이 개정애를 하면 머물고 개정애를 안 하면 떠나라 스승이 탐진칠하면 떠나고 탐진칠 안 하면 공부해라 스승한테 모든 걸 헌신하라 헌신하라 제가 아까 말 초기부터 했죠 믿어라 헌신하라 가르쳐 주진 않고 믿어라 헌신하라부터 들고 나온다 이건 딱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림포체들이 유럽 가서 엄청난 성추문과 성폭행으로 이어집니다 왜? 제자한테 모든 걸 바치라 그리고 스승과 제자 간의 어떤 경우도 비밀을 붙여야 된다 이렇게 세뇌부터 시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스승이 완전히 뭐죠? 스승이 만약에 진짜 한 15살 되면 모르겠는데 인간적 약점을 지닌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모든 걸 바치고 헌신을 해요 같이 망가지는 일이지 이해 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유명한 그런 사원 몇 개나 갖고 있던 그분도 성폭행으로 걸려서 결국 달라이라마도 잘랐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티벳 문화의 전통이 있어요 인도에서 구루요가라고 하는 스승을 하나님으로 보고 모든 걸 바치는 그 전통에 기반한 겁니다 티벳 승려들은 공부할 때 스승 사진 다 갖고 있어요 사진 앞에다 놓고 수행합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을 자꾸 상상하면서 수행해요 여러분 홍의각당이 오면 다 제사진 하나씩 주면서 집에서 제사진 놓고 공부하라고 하면 좀 황당하지 않으시겠어요? 티벳은 그렇게 공부해요 진짜로 그래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당연히 그 인과로 일어날 일이에요 중생의 탐진치를 뭘로 보고 그런 식 수작을 부려요 탐진치한테는요 틈을 주면 반드시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대승은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막 무슨 위계질서 잡고 무슨 스승한테 뭘 바쳐라 이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사실은 부처라는 것을 자각시켜 주고 중생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보살이 되게 도와주고 보살 또 지원만 해주면 돼요 정보도 주고 그렇죠? 지금 제가 유튜브를 통해 정보 다 주고 보살들끼리 연대합시다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보살들끼리 힘 얻읍시다 이러면 됐지 무슨 종단을 저를 만들자 이게 아닙니다 저는 사이버 정단입니다 대승불교 홍익종 이렇게 또 치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올리면 또 사람들이 또 저거 미쳤구나 할까봐 원래 있던 홍익선언에다가 제가 홍익선언을 원래 페이브까지 있어요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으니까 홍익선언에다가 제가 대한불교 홍익종을 가상해서 만든 종지가 있습니다 각 종단 찾아보니까 종지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거기 맞춰서 제가 만든 거예요 종지 홍익보살들이여 보리심의 각성과 우리 참날을 각성하고 육바람이를 실천하여 정토를 개척하고 정토를 확장하자 정토 개척은 자리입니다 당신부터 정토를 만들어라 자기 마음에 정토를 확장해라 다른 사람도 정토의 마음에 살 수 있게 만들어줘라 이게 종지입니다 대승불교라면 모름직이 이래야 되고 이런 종단이 지금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으면 우리가 사이버상이라도 만들어서 선전하겠다 이게 표준이니까 대승불교를 주장하려면 요걸 해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아공을 주장하는 초기불교 들어와 있어요 전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건 전세계에 다 있으니까 법공을 주장하는 게 지금 조개종이에요 대승불교 조개종 대승불교 정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불교지 선불교는요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를 부정하고 나온 겁니다 보살도가 버리신 각손과 육바람이 실천으로 무한한 윤회를 통해 중생을 구제하러 다니겠다 성불도 미룬다 왜 보살도가 더 중요하다 그 보살이 사실은 성불이다 이런 주장하는 것에 반대하고 법공 육바람이를 뭐 하라냐 그냥 참나 깨치면 화두해가지고 참나 터지면 그냥 부처다 라는 걸 주장하는 게 선불교 전 조개종의 이런 선불교 중심주의에 반대하는 거예요 이름부터 조개종이 육조대사 머물던 산이에요 그래서 선불교 정파예요 조개종이 그래서 제가 구공을 주장하는 육바람이를 주장하는 대승불교 출제가 구분도 없고 화엄경 본지 그대로 하는 윤마경 본지 그대로 하는 정단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제가 나라도 만들겠다 홍익종 이렇게 주장했던 게 이겁니다 자꾸 유익종이 생각나요 왜 이렇게 홍익종 유익종 씨가 생각납니다 아무튼 홍익종 소이경전 다 이게 있더라고요 그럴싸하게 저도 해봤어요 소이경전 화엄경 유마경 수신결 제 마음에 드는 책들만 화엄경 보시고 화엄경은요 매춘부도 보살로 나옵니다 종교도 없어요 부라만교 성자도 보살로 나옵니다 왕들도 그리고 장사꾼들도 재벌도 보살로 나옵니다 54 선지식에 동남 동녀 어린아이도 보살로 나옵니다 선지식으로 종교 신분 남녀 다 타파해 버렸어요 제가 여신자가 보살로 나옵니다 비군이보다 더 뭐 의미있게 나옵니다 여신자가 청신 뭐 청신자 청신력 이런 정단 이런 뜻을 구현한 정단이 있으면 죽이겠죠 화엄경이 나온지가 2000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거 화엄경을 소화해내는 정단이 없어요 화엄종이 화엄경을 소화 못해냅니다 왜 여전히 출가중심주의 승려들이 모여가지고 주장하는게 무슨 대승굴교를 표방해요 유마경 당시 재벌인 유마거사가 비구 승려들을 박살내는 경전입니다 육바라밀로 이게 그럼 지금 이거 소화해낼 수 있을까 이것도 한 2000년 됐는데 수신결 실제로 그러니까 보리신 각성이 도노면 육바라미 실천이 점수기 때문에 정통이 도노 점수입니다 도노 돈수 주장한다 그러면 다 법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은 육바라미 실천에 관심이 없어요 참나 깨치면 끝이라고 주장하니까 도노 돈수죠 참나 깨치면 끝 우리는요 참나 깨치면 공부 시작 왜 육바라미를 하려고 참나 깨친 거기 때문에 관점이 다릅니다 이런 구공사상을 가르치는 대승정단이 필요합니다 3대 지침 아까 제가 얘기한 선정 지침 이론 지침 실천 지침 이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거 선정은 어떻게 아공 복공 구공인 진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할 건가 대승의 사법인을 강조합니다 소승 사법인 강조 안 합니다 진속이려 무주열반 자타이려 홍익중생 진속이려니까 현상계 절대계가 본래 하나니까 열반에 들겠다는 소리 하지 말고 무주열반 이미 우린 열반에 살고 있는 거고 따로 열반이 없고 자타이려 나와 남이 한참나에서 나온 같은 나니까 홍익중생 널리 중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열반이 사명이 아니고 영원히 이 우주에 머물면서 중생을 도와야 된다 수행법도 뭐예요? 저희 홍익학당에서 하는 참나각성법을 불교식으로 적어봤습니다 보리심각성법 양심성찰법을 육바라밀 성찰법 호우법 세 가지면 됩니다 죽이죠 이거 페북에 제가 광고했어요 밤중에 떠올라서 이거 적어서 보내니까 우리 학당의 디자이너 왕뚜껑군이 멋지겠다 해서 오? 그럼 이것들이 진짜 뭐 종교 하나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당신 있는 그 자리에서 보살 되시라 이게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는 제 강의도 있어요 대승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의 모습을 해버리면 대승불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홍익학당이 원래 대승불교예요 사실은 근데 왜 제가 홍익학당은 종교를 초월한 철학학당이잖아요 그래서 왜 제가 따로 이렇게 홍익선언을 만들었느냐 왜 그러겠어요 저는 어떤 특정 정교에 가입하는 걸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죠 왜? 모든 종단과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대승불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애정을 각별하게 썼느냐 대승불교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 땅에 없어요 없으니까 제가 이거는 없는 거를 세우는 개념이에요 대승불교를 경전에만 있지 현실에는 없으니까 대승불교 정단을 하나 제가 이렇게 열어둔 거예요 이런 게 대승불교다 얘기를 해드리고 대승불교 기독교 유교 가 다 본래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 신앙이 하나다 이 얘기를 주장하고 싶은데 유교도 사실 망했죠 유교도 유교도 전국에 향교 빼고 유교가 있나요? 거기 향교 가면 천자문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유교도 지금 예전에 성리학 시절이 아니고 유교도 안타까운데 대승불교는요 아예 2000년간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원효나 이런 분들이 한 번씩 보여준 것 뿐이에요 한 번씩 보여줬는데 지금 원효를 뭐라고 했죠? 현 조교종에서 박사학이 많다는 승려분이 뭐라고 했죠? 바닷물이 밀어내야 할 시체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더러운 시체다 당연하죠 왜? 법공에서는 이해 못해요 이 구공의 세계를 육바람일의 세계 이해 못합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화엄경, 유마경은 누가 구현하고 있냐는 거예요 구현한 사람이 없어요 이분들은 뭐만 구현하게 해요? 임재록, 선호록만 구현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관심사가 아니에요 화엄경, 유마경의 구현이에요 티벳불교를 좀 기대해 봤는데 거기는 참나도 잘 쉽게 인정을 못해요 거기서 참나 주장했다가는 지적받습니다 닉마파나 또 이쪽은 인정해 주는데 달라이라마가 속한 겔룩파는 영수보살 중간학파라 영수보살이 부처님 이래 최고의 성인이라고 떠받들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영수보살은 참나도 인정을 안 했어요 구공을 얘기하려면 참나를 인정해야 돼요 보리심을 인정해야 여기서 육바람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참나도 다 공으로만 돌리니까 이 참나가 서질 않으니까 지금까지 한국 불교도 참나 얘기를 하면 또 욕먹는 분위기가 있는 이유가 다 섞여 버려서 그래요 티벳불교식 중간학파 이야기 아공 이야기 벚궁 이야기 중간학파식 벚궁 선불교식 벚궁 막 섞여서 선불교 벚궁은 참나 얘기를 하는데 중간학파식 벚궁은 참나 얘기를 못 하니까 지금 얘기하면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교리상 충돌이 계속 일어나요 저희는 그런 거 다 뛰어넘어서 참나는 있다 참나는 우리 안에 실체가 있다 반대하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견성하고 가세요죠 여기 오셔서 참나를 확인해 보세요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글로 떠들지 말고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육바람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다 끝나요 이거 하루 반나절만 좀 시간 내면 자기 양심분석해 보고 참나 만나보면 아 이게 뭐구나 하는 거 아실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어렵게 꽈버린 것에 대한 제가 또 비판도 하는 거고 제가 원불교를 요 말씀만 드릴게요 원불교 강의를 왜 하면서 혼자 신나하고 있느냐 원불교는 시작부터 뭐예요 우리 안에 공적영지 있다 하고 시작하고 우리 안에서 모든 도덕이 나온다 그러니까 구공의 요교를 갖고 있어요 원불교가 제일 구공을 강조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불교도 문제는 뭐냐 가보면 거기도 또 출가 제가 따지고 있더라고요 출가 자라야 제대로 성불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더라고요 경전에도 없는 거를 또 만들어 가요 분위기 제가 좀 하도 답답해서 여기저기 꼴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홍익선언도 그래서 만든 건데 아예 종지나 이런 거 써가지고 한 번 더 어필해 보자 이것이 대승불교다 원래 이렇게 올리고 싶었어요 대승불교는 이런 거다 하는 거를 꼭 한번 염두해 두시고 홍익학당이 그대로 대승불교입니다 왜 대승불교는 정교를 초월한 거예요 불교다 하면 이미 대승불교가 아닌 거예요 신기하죠 위대한 보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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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